아 민균이, 그래요 민균이, 민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균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,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와서 민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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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진짜 한 5초 동안 계속 민균아를 불렀죠 민균이한테 전화가 와서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래퍼인 줄 알았어요 주어지는 시간이 길지 않나 봐요 길지 않아서 저한테 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민균이 잘 지낸대요 민균이 잘 지내고 있고 잔소리 했냐고요? 잔소리 안 했죠 민균이 근데 제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편지는 잘 쓰고 있냐 했는데 편지지를 샀는데 그걸 두고 가서 편지를 못 쓰고 있대요 아이고 진짜 그래도 목소리는 좋아 보였어요 다행히도 편지지를 진짜 많이 샀대요 진짜 많이 샀는데 그걸 두고 가서 편지를 못 쓰고 있다고 그쵸 민균이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도 잘 먹습니다 굉장히 measure 5총 6총